극장! 극장! 삼촌 엔터테이먼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삼촌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비디양반 내가 보여줄게 있어 보여줄거요? 뭔데요? 짜잔! 어? 샤이니스타 보이네요?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포켓몬 자판기에서 뽑아왔어 삼촌 저번에 저희가 포켓몬 자판기 봤을 때 다 품절이어서 아쉬웠는데 다행이네요 정말 운이 좋았어 그러면은 내가 한번 까서 흑자몽을 오늘 한번 보여줄게 자 그러면 바로 스무팩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흑자몽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식을 한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흑자! 자 출발하겠습니다 민다이노 미러타 미러타 이로찌 Приified Honestly, 네 무한도록 무한다이노 V verso 천사 다태우진 VMAX iti ług 음랭 CR 대여르 V 라프라스 V 탄동 1호치 미러카드 찌록꽃 이렇지 무한다이노 V 미러카드 자시안 V 미러카드 깨물부기 이렇지 카 자시안 V 미러카드 시싹 오롱탈 V 맥스 이렇지 SSR 카드 이렇지 드디어 뽑았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다음리스 이로치 카드 그리고 다테우진의 V 이로치 파크로 이로치 탑 이로치 이로치 파크로 이로치 카 우욱지 어치로돈 이로치카 자마센타 V 스트린더 V-MAX 펄스몬 V 도가스 이로치카 자시안 V 레타몬 레타몬 V 3팩 남았습니다 데어르 V 로토모 이로치카 데어르 V 리자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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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스몬 브이 마지막 1팩이었시다 리자몬 리자몬 과연 과연 리자몬 리자몬 다테우 진의 V 자 이렇게 샤이니스타 V 20팩을 까보았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드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로치 카드부터 도도가스 로토모 어치르돈 파크로우 탐리스 깨물부기 1호 꼬치 모크나이퍼 탄도 그리고 대망의 오롱털 VMAX 이로치 스크린더 VMAX 2장 다테우 진의 VMAX 메타몬 1장 에어르 V 3장 라프라스 V 1장 다테우 진의 2장 무한 다이노 V 2장 자마젠타 V 1장 자시안 V 3장 억지 V 펄스몬 V 2장 자 이렇게 아쉽게 리자몬은 뽑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롱털을 대신 뽑았습니다 그럼 삼촌은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흑자몽을 뽑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오 끝